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이에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이라.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가져가는 사람을 도둑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도 도둑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는 10분의 1 그 중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드릴 때는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드렸을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세요. 오른쪽 주머니에는 11조 왼쪽 주머니에는 이익금을 담는다는 말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바로 오늘날 세계적 치약 상표가 된 콜게이트사를 만든 윌리엄 콜게이트였어요. 어려서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콜게이트는 반드시 부자가 되어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성인이 된 후 동네 어르신을 찾아가 가난한 제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거라. 너는 꼭 성공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가 하는 말은 꼭 들어야 해. 내 사업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훗날 사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수입의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 그는 할아버지의 충고를 가슴에 꼭 간직했어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가 평생 실천한 것은 하나님과의 계산이라는 장부를 만들어 수입금의 10분의 1을 장부에 빠짐없이 기록하였어요. 처음 그는 수입의 10분의 1을 바쳤으나 그 다음에는 10분의 5 나중에는 아예 수입금의 전액을 하나님 사업에 바쳤어요. 전도사님 저도 11조 준비했어요. 이번 주에 할머니가 10불 주셨는데 일불 따로 준비하고 매일매일 사탕 사먹고 싶은 것도 아껴서 넣어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하나님께 더 더 드리고 싶어요. 친구들 11조는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채워주셨어요. 이것을 10개로 나누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전도사님 하나를 하나님을 위해 쓰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좋은 것에 드리면 안 될까요? 이곳으로 성교사님도 돕고 어려운 이웃들도 도우면 좋잖아요. 친구들 11조를 내가 정하고 생각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헌금하고 잘 쓰일 수 있도록 기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마음껏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을 위해 쓸 수 있도록 9개를 주셨으니까요.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크리스찬만이 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더더 드리고 싶어요. 시간도 하나님을 위해 쓰고 싶고 장난감이 없는 친구들에게 나의 것도 나누어주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고 싶어져요. 우리 친구들도 11조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재능을 더 잘 개발하고 앞으로 주신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11조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드림의 기쁨을 알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재능을 잘 키우고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게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도 말씀으로 재밌는 노래 해봐요.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죠? 맞아요. 11조에 대해서 들었어요. 11조? 우리 세상에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것을 또 드려요. 오늘은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기다가 모아 모아 담아보세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모은 것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가져오기로 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렇게 보세요. 11조 지갑을 만들었어요. 우리 11조 지갑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집에 있는 예쁜 종이를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종이를 준비했나요? 그러면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선을 만들어주기 위해 한 번 더 살짝 접어주세요. 그리고 펴서 가운데로 세모로 삐죽삐죽 접어주세요. 쭉쭉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위에 부분을 반씩 접어줄 거예요. 자 해볼까요? 한번 자 뒤로 뒤집어서 한 번 더 접어주세요. 한번 두번 우리 가운데 펼쳐줘 볼까요? 친구들 우와 안에가 여기 쑥쑥 집어넣을 수 있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친구들 이 부분을 위로 살짝살짝 팔을 가슴으로 올려주세요. 두 팔을 가슴으로 살짝 올려주시고 위를 접어서 쑥 껴주세요. 너무 간단하죠? 그러면 지갑 안에 우리 헌금을 넣어볼까요? 우와 친구들 너무 잘했는데요? 쑥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봐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렇게 11조 지갑에 잘 넣어봐요. 그러면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말씀과 만들기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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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